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잠깐 넘어 가면 아까 추미애 당선제 얘기 하셨는데 법제사법위원장 검토 중 이라고 얘기가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원식 5선인데 추미애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5선이 의장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까지 싹쓸이하겠다 이게 저는 욕심으로 봐요. 국회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시고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 운영이 .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있고요. 무엇보다 3선이 하는 게 관행이잖아요 . 추미애 의원 옛날에 환노이도 하고 여러 개 다 했잖아요. 그럼 본인 다 해물 겁니까 다른 3선 들도 기회를 주고 원래 연임 안 하는 자리예요. 돌아가면서 3선이 한 번 해먹는 이런 자리 거든요. 따라서 그것도 안 맞고요. 아마 추미애 의원의 과감 법사위 만저리 입법 폭주 폭거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추미애 의원 때문에 당원이 2만 명이 탈당했다고 이재명 대표는 말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에 와서 법사위가 완전히 폭주하면 저희 보수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본인이 육성까지 하신 분이 가는 거 본인이 거절해야죠. 좀 적절치 않다. 저도 폭주를 하면 만약 추미애 당선 자가 저번에 이성윤 전주 당선자 북콘센터에 가서 성질대로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성질대로 하는 것보다 성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인 성질대로 하면 파출소에 갑니다. 국회의원들은 물론 기분은 좋고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성과를 내야 되는 데 더 초점을 내야 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제도권에서 정치라는 것은 어떤 조율을 해서 조금이라도 앞서나가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질만 내고 끝이면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 그거는 별 의미가 없죠. 물론 아주 고도의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거부를 불러일으켜서 저쪽에 벌점을 더 쌓게 하고 결국에는 압력을 높여서 폭발하게끔 만든다. 이런 계산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런 면에서 지금 서정익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추미애 당선 자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오히려 명분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결집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2대 또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분을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성질대로 안 하신다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거는. 아니. 과즈보도님이 해먹는 자리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법사위원장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보수의 어머니가 추미애고요. 보수의 아버지가 문재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 때문에 저희가 덕분기 많죠. 그리고 김경수 구속시킨 것도 추미애 드루킹 고소고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당 지지율이 민주당 폭락 망했죠. 이거는 뭐 분명하니까. 그다음에 괴 딸도 탈당하고 이게 다 추미애의 공이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보수의 어머니라고. 그다음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의 아버지냐. 최근에 회고록 내가지고 김건희 특검 하려는데 김정수 특검 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부산에 지원유세 가서 전재수 의원 빼고 전멸해 버렸잖아요. 오히려 심판 논리 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재명계에서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왜 당신이 나서 가지고 나설 때마다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은데 다만 우리 국회도 생각하고 법치를 생각해보면 이분이 나와서는 안 되죠. 여론이 아니었죠. 여론이 있을 때 Burning Man이 오는 거에요. 아멘